압기 및 음향 전문기업 야마하 뮤직 코리아 대표 사이트 요이치로는 하이파이 하이파이 미니 컴포넌트 시스템 mcrb 270 mcrb 372종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하이파이 컴포넌트 시스템의 엔트리 모델로 불필요한 스피커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야마하가 개발한 vccs 바이브레이션 컨트롤 캐빈의 스트럭처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고급스럽고 정교한 외관이 돋보이는 제품이라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mcrb 370 제품의 스피커는 그랜드 피아노 와 동일한 유각 마감으로 세련미를 더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제품 하이파이 시스템은 블루투스 cd usb 라디오 fm 을 지원하고 usb 를 통해 고해상도 음악 재생 192 kHz 24 비트 flac e wav 파일 재생이 가능해 하이파이 청취자들은 야마하의 고음질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 야마하 하이파이 컴포넌트 시스템의 권장 소비자 간은 mcrb 270은 458,000원 mcrb 370은 498,000원이다 전국 야마하 공식 대리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야마하 뮤직 코리아는 신제품 하이파이 시스템 2종 출시를 기념하여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오는 31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 내에 신제품 mcrb 270, mcrb 370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야마하 이어폰 eph r52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야마하 뮤직 코리아 av 영업팀 전준근 팀장은 신제품 mcrb 270, mcrb 370은 음향부터 디자인까지 야마하만의 철학을 계승하여 탄생한 제품이라며 심플한 디자인과 최고의 음질을 자랑해 소비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이스크림 Quality